겐지 콤보 꿀팁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.. 쉬프트! 류성룡 기본집! 팀보이스 들어가기 안하! 힐 안하냐! 이 개새끼야! 야 임마! 팀보 나가기 자 이게 겐지 국민 콤보입니다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이거 유튜브 녹화하고 있어가지고 일부러 던진거에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? 냄새 유튜브를 구독한 사람들 중에 98%가 얼굴이 잘생겼고 남자일 경우 키가 180이상이고 여자일 경우 30밤칠 정도의 엄청난 외모를 가졌고 노랍게도 100%의 확률로 콧구멍이 두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결론은 구독해주세요